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크치크치크기입니다. 닌텐도의 온라인 서비스는 항상 좋지 않았습니다. 항상 작동은 하지만 모든 게임에서 언제나 안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닌텐도의 온라인 서비스가 드디어 업데이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마이너 오트밀 돔이 닌텐도가 위우 및 3DS 시대부터 있었던 멀티플레이어 서버 시스템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SNS를 통해 전했습니다. NEX에서 MPLN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몬스터 헌터 라이즈 데모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게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NEX에 대한 설명도 덧붙이는데요. 이 NEX 서비스는 2003년도 윈도우 98을 사용할 때 만들어진 18살이 된 시스템이고 유비소프트가 2010년에 이를 인수하고 닌텐도의 라이선스를 따라 이를 NEX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닌텐도는 지금까지 이 NEX를 10년 정도 사용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프레툰 2가 아직도 윈도우 98 버전에서 실행 중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닌텐도는 이 작업을 사용자가 모르도록 소리소문 없이 교체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미국에서는 몬스터 헌터 라이즈 데모 온라인이 그렇게 막 잘 돌아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늘 테스트 버전보다는 실제로 나왔을 때의 성능이 훨씬 좋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몬스터 헌터 라이즈 멀티가 혜택을 볼 수 있을지 혹은 닌텐도 스프레툰 멀티가 좀 나아질지 두고 봅시다. 다음 CDPR은 사이버펑크 2077이 사용자의 PC에서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다는 취약점을 인정했습니다. 사이버펑크에서 전달한 내용입니다. 커뮤니티 회원 그룹이 게임에서 사용되는 외부 DLL 파일의 문제를 저희에게 알리기 위해 연락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잠재적으로 사용자의 PC에서 원격으로 코드를 실행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의견을 감사드리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출처가 알려지지 않은 파일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해드리며 사이버펑크 2077의 모드 또는 커스텀 저장 파일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은 우리가 수정사항을 배포하기 전까지는 사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저도 모드 사용하고 있는데 지워버려야겠네. 다음 캡컴이 레지던트 이블 에잇 빌리지에 악당 레이디 디미트레스쿨을 등장시켰을 때 레지던트 이블 팬들이 그녀에 대해 얼마나 궁금해할지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많은 레지던트 이블 팬들은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어했고 특히나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어마어마한 그녀의 키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이런 팬들에게 레지던트 이블 빌리지 아트 디렉터 타나코 토모노리가 팬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글을 통해 이 문제의 등불을 켜주었습니다. 이 글을 보면 최근에 레이디 디미트레스쿨와 그녀의 딸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레지던트 이블 빌리지의 아이콘으로 주목을 받아서 기쁩니다. 특히 국내외에서 모두 주목을 받아서 우리 개발팀 모두가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키가 궁금하다고들 하시던데 이 타나코는 레이디 디미트레스쿨의 키는 모자와 하이힐을 포함하면 2.9m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와 정말 2.9m 라고 합니다. 키하면 빼놓을 수 없는 최영만씨가 2.18m입니다. 이런 최영만씨보다 약 70cm가 더 크다는 건데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군요. 그래서 그렇게 압도하는 포스를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한번 붙잡히면 도망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팬들이 이 거대한 여인에게 끊임없이 붙잡힐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레지던트 이블 빌리지는 2021년 5월 7일에 출시 예정입니다. 다음 무서워 구글이 스테디아 게임 플랫폼을 출시한지 2년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내부 게임 개발 서비스인 스테디아 게임즈 엔터테인먼트를 폐쇄한다고 스테디아 부사장인 필 해리슨이 월요일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해리슨은 처음부터 동급 최강의 게임을 만든다는 것은 오랜 시간과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스테디아에서 게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 개발자와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거대 IT 기업들이 최근 몇 년간 게임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이렇게 거의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게도 게임을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구글이 게임 제작을 내려놓은 것처럼 지난 7월 마이크로소프트는 수백만 달러를 들인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믹서의 서비스를 종료했고 아마존은 블록버스트 게임을 무료로 제공하려 시도를 했지만 출시 후 금방 시들해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 구글이 게임 제작을 그만두면 스테디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글이 게임 만드는 것을 그만둔다고 해도 스테디아 사용자에게는 별다른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해리슨은 스테디아 및 스테디아 프로에서 모든 게임을 계속 플레이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타이틀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알렸습니다. 최근에 스테디아는 사이버펑크 2077의 스테디아 출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했었는데요. 이처럼 앞으로 구글 스테디아의 성공은 스테디아 플랫폼에 진입하고 싶어하는 타사 게임들에게 달려있는 듯 보입니다. 다음... 2019년에 PS4, Xbox One, PC에서 출시되었던 505 게임즈의 컨트롤이 차세대 콘솔 PS5 및 Xbox 시리즈 X에 최적화되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통제국의 기반을 담당하고 있는 지하에서 발생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주인공 제시가 나서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시간 정도의 길지 않은 분량을 담고 있으며 새로운 지역, 새로운 적, 새로운 능력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의 목적은 게임 플레이에 변경이 아니라 시각적인 요소와 성능의 부드러움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PS5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스토리에 로드를 하면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뉴게임을 선택하자마자 플레이어는 초기 이야기로 뛰어들어 주인공 제시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컨트롤은 성능 모드와 그래픽 모드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데요. 그래픽 모드는 초당 30프레임에 레이트레이싱을 성능 모드는 레이트레이싱 없이 초당 60프레임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픽 모드를 사용해서 플레이를 하면 유리나 물체에 반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PS5의 듀얼센스 컨트롤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발소리부터 총소리 등 제시의 많은 움직임을 컨트롤러부터 오는 반응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콘솔에 최적화된 업그레이드는 원래 출시되었던 성능에 비해 로딩 시간, 그래픽, 전반적인 부드러움 측면에서 많이 개선되어 보입니다. 끊김이 없고 레이트레이싱의 추가 혜택까지 얻을 수 있는 컨트롤이 다시 게이머들의 지갑을 열 수 있을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 컨트롤은 PS 플러스의 무료 게임으로 그리고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도 포함된 게임입니다. PS 플러스에서는 오늘부터 3월 1일까지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은 PC, PS4, PS5, 엑스박스 1, 엑스박스 시리즈에서 플레이 가능합니다. 다음... 2015년 2월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역대 가장 인기 있는 비디오 게임 시리즈 중 하나인 젤다의 전설이 실사로 제작 중에 있다는 기사가 뜹니다. 왕자의 게임 같은 시리즈로 가족용으로 계획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정보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는 몰라도 많은 언론사들 역시 이 소식을 기사화했지만 결국 넷플릭스 젤다 실사판은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소문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2021년 2월 1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아담 코노버라는 사람을 인터뷰합니다. 이 아담 코노버는 미국의 코미디언, 작가, 그리고 쇼호스트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인터뷰에서 2010년에 컬리지 슈머에서 근무하던 시절의 1화를 들려줍니다. 이때 코노버는 게임 스타폭스와 판타스틱 미스터폭스를 결합한 이야기를 제작 중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미 이때 젤다의 제작자인 시게로 미야모토가 사무실에 와서 이 젤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까지 나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한 달 뒤 젤다 프로젝트는 무산되었고 당시 상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코노버의 보스가 말하길 넷플릭스의 어떤 사람이 젤다의 전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유출했지.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닌텐도는 정말 겁먹었고 그래서 모든 계획을 중단해버렸다고 라고 말했다고 기억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코노버에 따르면 젤다의 전설 실사판이 정말 계획되기는 했었나 봅니다.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젤다의 실사판이 제작된다는 소식이나 애니메이션이 제작된다는 소식이 종종 들립니다. 하지만 닌텐도 쪽에서는 단 한 번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닌텐도는 자신들의 IP를 보호하기로 유명한데요. 자신들의 프랜차이즈를 제3자에게 쉽게 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코노버에 따르면 넷플릭스에서 유출이 닌텐도를 더 구석으로 밀어붙인 것 같다고 하네요. 캐슬베니아, 레지던트 이블, 소닉 애니메이션, 더 위처 같이 넷플릭스의 비디오 게임 관련 컨텐츠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젤다가 올해 35주년을 맞이해서 닌텐도와 넷플릭스가 젤다의 전설 실사판 같은 깜짝쇼를 준비해준다면 정말 좋겠는데 말이에요. 그 넷플릭스 직원이 누군지는 몰라도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만약 실사판이 이루어진다면 젤다와 링크에는 어떤 배우가 캐스팅되었을지도 참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생각나는 배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소식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체삭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시고 어제도 보시고 오늘도 보셨다면 이제 구독을 하사하여 주시옵소서 따끈따끈한 게임 소식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아침에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체크체크체크기야